나 여기서 거짓말 안해 나 거짓말 안해 나 여기서 만약에 거짓말이 1일에도 있으면 내가 여기서 거짓말이 1일에도 있으면 나 너 거짓말 안을 잔손이야 잘 봐 나 이런 거 참 진짜 오래간만 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푸실게 알겠지? 간단하게 턱 쳐서 이제 한다 이제 한다 아니 이제 한다 고심이야 이제 한다 이제 해봐야지 오케이 이제 한다 오케이 오케이 간다 좋았어 이제 시작한다 이제 시작한다 야 잠깐만 자 간다 이번에는 인정사정없이 간다 알겠지? 어 이번에는 인정사정없이 가는 거야 ズワザ vous 어 오 우 으아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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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으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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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기름 다 모았고, 준비! 자, 그래. 신발을 한쪽 안 벗었었네. 신발을 한쪽 안 벗었었네. 이제 다 벗었어. 더 이상의 준비 과정은 없어. 이제 더 이상의 준비 과정은 없어. 간다. 축지법이란, 여러분들 여기서 놀라면 안 됩니다. 상당히 빠르고 스피드적으로는 몸놀림이 필요로 합니다. 여러분들의 축지법에 대해서는 기존에 딱 주춤적인 자세를 딱 잡았을 때 저는 걷지 않아요. 절대 걷지 않습니다. 하지만 하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들 앞에 와서 서있다는 거지. 상대방하고 딱 붙었어. 딱 하면은 지금 난 티도 안 나게 앞으로다가 티도 안 나게 걷지는 않아요. 티도 안 나게 앞으로다가 점점 가까워진다면 못 느꼈지? 못 느꼈지? 못 느꼈지? 못 느꼈지, 그렇지? 이런 것이 축지법이라는 거예요. 이제 상당히 빠르게 딱 가볼게. 그렇지. 이거 안 하다가 하니까 골반 엄청 아프네. 이거 시원